안녕하세요. 롤킹입니다. 지금 박지훈, 박디제이의 가요광장 생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대본을 보고 있는데요. 마지막 방송 스케줄을 가요광장으로 자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물어보세요.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? 마지막으로 프롱박방학이. 가요광장이니까. 우리 목격담이 좀 오고 있나? 희문중학교 동창이라고 부르시던데요? 아, 세상에. 아유, 그럼 학원 많이 다녔겠네. 저는 진짜 학원에서 살았습니다. 짧은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미있고 또 많은 걸 느끼게 해주고 또 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고요. 오늘 청취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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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